어 으 으 그 걱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녀석이 쉽지 말아 hmm 응? 쉬워? 응, 죽는냐? 내 옆에 있는 사람, 만나지는 사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남자 쪽으로 남자는 복이 없는 건 아니야 응? 복이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어, 마음은 좋다 되게 마음도 좋고 착하기도 좋고 성심도 좋고 근데 내가 베푼 것만큼 사람들이 나한테 들기 되지도 않고 내가 음, 마음 쪽에 이런 것만큼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 소녀 있잖아 응? 뭐 뭐 개구리 막내의 그 뭐야, 이름 뭐야 그것처럼 완전 소녀 같아 나이는 소녀들이지만 응, 그러듯이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무시를 조금은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응? 대답을 해주시면 될까요? 네 어떤 면에서는 난 분명히 바보가 아닌데 바보 취급을 조금 당하는 건지 이게 무시하는 건지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그거를 내가 억울하다 생각은 안 하고 네 어, 화가 난다 막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네 정말 어, 이렇게 해서 실수도 이렇게 해서 나의 어떤 견해 어떤 것에 있어서 너가 나름대로는 조금 억울한 것도 있고 눈물 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김혜김씨 우리 언니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밝게 되게 맑게 살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여기까지 왔대 그리고 내가 나는 시키는 일은 잘해 응? 근데 내가 출신력이나 막 앞으로 뭔가 내가 어, 오너가 돼서 리더가 돼서 갈 수 있는 그거는 조금은 음, 마음은 많은데 네 어떤 나한테 주어진 앞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해 음 어머니 가다가도 걸리고 네 가다가도 그냥 내가 노력하는 것만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노력하는 것만 인정을 받다가도 내가 조금 억울 수 이런 게 좀 많이 있으시다 하신다 네 응? 그렇지만 괜찮다 하셔 왜? 또 본인은 괜찮다 하고 앞으로 갈 거고 응? 근데 직장은 그만둘 건 아닌 것 같다 언니야 네 응? 네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 어, 그래 응 아, 왜 울어? 죄송해요 아니, 아니, 네 희망을 가져 네 그리고 괜찮아 네 지금 이 마음, 이 마음, 이 모습으로만 가면 괜찮은데 거기 속에서 남자에 대한 어떤 인연줄 연줄, 연애줄 거기서도 자존심이 좀 많은 어, 자격지심이라고 될까 내가 자신감 이라 표현을 할게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 응 그리고 또한 내가 베푼다고 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내 옆에서 어, 사람들이 부모로 들어오면 참 좋고 근데 이따가도 가고 이따가도 가고 그래 네 응? 그래서 어, 누가 있어뒀냐 연애를 지금 조금은 해고 가셔야 되는 시기가 가셔야 되는데 되게 그 사랑도 해고 다큰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 응 응, 그 남자친구야 없는 거는 아니야 있어요 그치? 응 그니까 순수하게 알콩달콩해 뭐라고 해야 되냐 정말 투명하게 투명 구슬 마냥 주르르 주르르 이렇게 수줍어서 막 이러듯이 응? 서른 녀석 먹어갖고 알 거 다 알고 뭐 막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옆에서 정말 아! 수줍어서 정말 소녀처럼 아기 애기처럼 고렇게 예쁘게 연애는 하고 가는데 네 음 내년에서 조금 조심해 9월 가서 내년 9월이요? 양역인가요? 응 큰달러 양역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본의 아니게 네 본의 아니게 잘해주고 순수하고 정말 아아악 깨끗하고 말고 저 포카리스 해도 마냥 네 정말 그렇게 순수한 사랑이다 네 그때 부딪힌 수 투격수가 조금은 있어 그것만 넘기며 그래 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네 그치? 네 이런저런 마음에 드는게 내가 옆에 있으면 워낙 여자지만 더 수줍어지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이 많은 것 같고 네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떤 허물 그치? 나의 어떤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나를 조금 감싸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하면서도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더 어떻게 뭘 못해주는 이런 거라서 되게 지키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나와 네 그치? 잘 지켰으면 좋겠어 네 지켰으면 좋겠고 괜찮다 해 그러니 어 근데 운동은 하자 네 응? 알겠습니다 왜 그 맑은 영웅 같고 왜 그 심성 같고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부족한 거는 아닌데 의상 드레스도 입어봐야 될 거 아니니? 네 그치? 이쁜 헤딩 드레스가 더 이쁘겠지 이 양지사 네 그치? 그러면 내 사랑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너도 조금은 노력을 해 네 응? 남지가 아깝잖아 네 그치? 그리고 내년 수전에 회사에선지 직장에선지 어 이동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거기에서 조금 올라갈 일은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자꾸 미끄러졌다든가 아니면 뭔가 조금 살짝 살짝 어느라고 이게 뭔가 긴가 긴가 했던 뭐 이런 것들이 네 네가 내년에는 조금은 올라갈 일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 그치? 네 너가 속에서 담고 있었대 네 말도 못하고 그냥 음 이렇게 했는데 때가 돼서 왔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 갖고 어 웃는 얼굴에 치면 안 뱉어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웃는 얼굴에 치면 안 뱉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고 희망 갖고 가고 네 어 그래도 결혼수는 일곱수가 지나서 고 이별수만 없을 것 같으면 여덟에는 니네가 나름대로는 합수를 이뤄서 가신다고 하니까 고 이별수만 잘하고 너도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지? 어 집안도 그냥 내 나름대로는 음 그냥 그냥 편해 뭐 드세지고 막 뭐 이런 건 아니야 물론 두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뭔가 이유를 있어서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네 그렇게 드센 집안은 아니다 네 그러니 언니만 잘 벌어서 언니만 잘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아 네 알겠지? 네 걱정 너무 많이 하지마 밑에 동생 있어 혹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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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냐하면 아 이게 오빠 어 왜냐하면 오빠도 오빠지만 밑에로도 네가 밑에 누가 있으면 형제가 너 혼자가 아니라 외동이 아니야 응? 네가 첫째로 태어나고 근데 밑에 동생이 있어라고 물어본 거는 그 사람이 동생으로 갔었어요 명훈이 이어간다 근데 그러질 못해 응? 그래서 상처가 되게 많이 부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본인도 마찬가지고 좀 그래 아 울지마 우리 왜 이래 다 울어 괜찮아 죄송해요 오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생각하면 오빠 생각하면은 보낸 지 9년이 됐는데 그래도 아 아 어떻게 보내요? 못 떠내지 어? 근데 뭐 엄마랑 싸울 때 항상 그랬었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제가 질문을 하거나 해도 되는 어? 지금부터 질문 받을게요 항상 엄마한테 상처를 줬던 게 엄마가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 잘 듣는 아들이 살고 내가 뒤졌어야 되는데 충격이 있어 그러니까 이해해 어 솔직히 그거 말해 니가 첫째로 아니 이건 있어 니가 첫째로 태어나서 예를 들면 니가 첫째로 태어나고 우리 언니가 첫째로 태어나서 그 분이 동생으로 태어났었으면 누군가 하나는 살아갈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니 위에 엄마가 예를 들어서 오바가 보내지 않았어도 유산을 했든 아니면 일찍 죽었든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근데 너가 장녀의 그 팔자거든 그래서 이렇게 너가 혼자서 있는 팔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앤데 태어났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말고 응? 그냥 이해해라 그냥 이해 안 했어요 니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내가 죽고 오빠가 살았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바보가 됐니? 운명은 어쩔 수 없이 운명이야 나올 땐 순서가 있다라고 말도 한다 갈 땐 순서가 없어 근데 자식을 놓고 보며 본인이 집안에 가정 자식을 보고 나면 니 혼자 해야 돼 위에서 죽었던 밑에 죽었던 뭔가가 넘쳐야 되는 게 있어 자꾸 울지마 층쯤망자 부르니까 아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 안 울 수가 없어 근데 아우 아프다 진정할게 죄송해요 아 아 아 아이고 청승이네 나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할지도 안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죄송해요 하고 살지마 네 왜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 너 아 나 지금 우리 언니 느끼는데 막 눈물이 날라는데 그렇게 죽을 죄를 안 졌어 언니야 응?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 무당한테 와서도 뭐 죄송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뭐 그렇게 죄송해요 단어를 죄송해요 말고는 배운 게 없어 그냥 되게 좋은 지금 만나고 있는 분исс가리 잘 돼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부모님 사이가 별로 좋진 않으세요? 그냥 그건 두 부부야. 그냥 엄마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 어떡해. 엄마의 상처를 누가 지휘해 주니. 아니 본인이 자식을 잃었다 그러면. 응? 물론 엄마도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셔서 이 친구랑 보일 수도 있는데 상처야. 그러니 그래 그 명까지 내가 다 살다 가자. 응? 그게 엄마 팔자였고 네 팔자인 거야. 그러니 아까도 그렇게 순수하게 말게. 그렇게 내가 살면서 옆에 있는 자가 아들 될 수는 없어. 아무리 잘해도. 네. 그러니 그 사람은 네가 지켜. 아들까지 되라고 네가 감는 하지 마. 같이 아들처럼 살아내려고 네 엄마한테 그러지 말아라. 너가 막을 건 네가 막아. 네. 그러니까 애픽을 살 수 있어. 9월 달만 좀 조심하시고 노력해라. 열심히 좀 운동 좀 해. 네. 자꾸 가라앉아. 자꾸 센치해져. 자꾸 자꾸 우울감이 들어와. 거기에 눈물이 자꾸 나는데 내가 왜 복받치는 사람을 이게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그래. 네. 근데 그런 내가 아닌데. 맞아요. 자꾸 자꾸 뭔가 귀를 부르지 마. 심취하지 말라고. 이름 석재와 성명은 내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본인 모습으로 살아봐. 넌 동그랗게 뜨고 새서. 응? 뭐 망자가 따라하더니 이런 소리는 안 할게. 네. 괜찮으니까. 네. 너한테까지는 아니고 엄마의 몫이야. 엄마한테도 뭐가 있어요? 응. 응. 엄마한테는 뭐가 있어. 엄마도 아직 가슴에 보내지 못했고. 또한. 엄마가 편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응. 다시 잃을 거 되게 편하네. 아우. 아우 아프다. 자. 엄마의 몫이다. 그러니 그럼 엄마의 몫을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면 네 오빠를 진짜 보내줘서. 답은 네 엄마 마음속에서 보내고 천덕기밖에 없어. 우리 쪽으로 얘기를 하며. 언니야. 응? 네. 그러니 본인한테는 그 망자가 따라다니진 않아. 아. 그렇지만 내가 심취해지고 내가 심이 약해지고 괜히 내 탓인가 잘 탓인가 하며 미안해서 해도 못 오고. 응? 또 미안하기 때문에 또 올 수도 있어. 아. 네. 이 노래도 정신 차려. 네. 알겠지? 네. 엄마한테 내가 그 뭐같이 만큼 살아주면 돼. 네. 내주면 돼. 네. 본인 소리에 그래 오죽이나 할까 들으면 열 받고 화가 나지마. 네.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응. 왜냐면 나는 밑으로가 보였기 때문에. 네. 근데 위든 밑에든 안 보여. 형제라고 표현을 할게. 둘인데 하나가 없어야 돼서. 네. 물어본거야. 응? 그 망장 부르지 말고. 본인도 강하게 하실 수 없겠고. 엄마는 어쩔 수 없어. 어느 시간이 돼야 돼. 나이를 드시고 연세를 드시면 더 그리워. 응?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부족한 딸인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해서 산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알겠지? 힘냈으면 좋겠고. 내년에 올라갈 수가 있단다. 그러니 조금 더 회사에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지? 네. 의사. 전 얘기 빨리 끝나나요? 네. 전 뭐 없어요? 없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럼. 여기서 망장 있다고 얘기할까? 아니. 너한테 붙어다닌다고 얘기할까? 아니야. 점쟁이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뭐 없는 거야. 진짜. 너 관리 잘하면서 너 살짝 내려오고 센치해진 거 이런 거 조금만 올리면서 직장생활 잘해. 그리고 이 이쁜 사람 잘 지켜갔으면 좋겠어. 아. 지금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 9월달만 조심하라 그러잖아. 내년 9월이 왜 둘이 싸우고. 그럴 일이 생길 거야. 아. 결혼 준비하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혹시 선생님 저 몇 가지 질문 드려도 혹시. 그래. 시댁 쪽하고는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둘만 살아. 그리고 시댁 쪽에도 아 너무 죄송해요. 아 너무 이러지마. 아. 너무 저 자세로 막 그렇게 쓸데없이 그런 뜻이 말라는 건가요? 어. 필요할 때만 죄송해요. 정말 잘못을 했을 때 죄송해요 거고. 응. 내가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가면 돼. 응. 그러면 돼. 잘할 거야. 그러니 본인 몸이나 가볼게. 응. 내가 그랬지 아까도.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면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응. 근데. 틀어진 웨딩드레스는 입으면 좀 그러겠지?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만 하셔. 아. 알겠지? 네. 그리고 혹시. 긍정적인 부분이 선생님. 제가. 솔직히 제가 이렇게 잘 지키고 살지를 못해서. 혹시 긍정적인 부분이 역시. 좀. 노력한 만큼은. 새로운. 노력한 만큼 쓰면은 노력한 만큼 안 남겠지. 그렇지? 네. 안 쓰는 것 같은데도 잔돈이 많이 나가. 응. 언니야. 네. 그 잔돈이 나가는 데 이유가 다 있어. 이유 없는 돈을 쓰는 건 없어요. 근데 너무 생각 없이 잔돈이 나가. 응. 밥을 먹기 위해서 잔돈이 나가. 뭐 옷을 사 입기 위해서 잔돈이 나가. 그거를 줄이면. 네. 본인한테 남겠지. 네. 근데 내가 버는 거는 정해져 있어. 네. 그치? 그럼 여기서 알등살지 살아야 되겠지. 응. 금전은 갑자기 로또마저의 회무수이 없어요. 응. 네. 내가 잘 지키고 잘 벌고. 네. 어. 지금도 충분히 이뻐. 충분히 살 수 있고. 여자로서. 네. 그러니. 못하는 걸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내가 이거를 못해서 더 다른 걸로 풀지 말라고. 그 다른 거 푸는 거에 너가 돈이 나가. 이해갔지? 네. 응. 네. 찰실하게 너 가슴에 턱 하고 와. 네. 그건 쓸데없는 금전이에요. 그것만 막아도 네가.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열심히 모으고 나중에 청약 같은 거 해. 네. 그 은은 있다. 아 그래요? 그 은은 있다. 아. 그 은은 있으니까 그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